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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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도로 건너 갈 재고 거 거 다표 그 다 배운 거 아냐 찐 도도 있네요 발 결석에 결수 써 거시지 마셔야야야 우리는 다 배웠을걸? 어디까지? 반? 보리라. 배워준다고 해서 반을 배웠습니다. 반을 이제 꺾어야죠. 알겠습니다요. 저도 잘 못해요. 아이, 괜찮아. 잘하셔. 그만하믄. 곳곳마다 금산이라까지 했나보다. 그쵸. 거기에 반 꺾은 거네요. 맛있습니다. 맞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반이 더 꺾어갖구만요. 거기가 반이 넘어버리구만. 자, 갈게요. 한평천지 같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나우러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고성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반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대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헌이 상대 육경의 수군 전심이요. 방백수령의 진한군이라. 꽃에 앙성은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가도봄 높이 서서 청청한 익산이요. 백립하네. 흐르나 흐르물은 흐부흐부흐부 마간명인디. 용화담에 맑은 물은 희한이 용화 안서며 능주어 붉은 꽃은 곧 꽃마다 금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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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렇게. 금산 아니야 이거. 그 금. 곳곳마다 금산. 금산이라. 바로 뚝 떨어뜨려. 금산이라. 금산. 이런거 아니에요. 금산이라. 뚝 떨어뜨려야 돼. 시작. 금산이라. 우리. 남도미녀나. 우리. 판소리의 특색은. 중간에 그렇게 저기 뭐야. 놓고 내리는 것은. 계면이나 그럴 때 놓고 내리고. 그럴 때는 바로 푹 떨어뜨려야 돼. 금산 금. 금에서 끝내줘. 금만. 올라갔다 내려와. 금산. 금산이라.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음이니까. 밑에서 떨어주면 돼. 금산이라. 시작. 금산이라. 그렇지. 여기는 안 떨어져도 돼. 왜냐. 여기 거기. 단가는. 계면 쪽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떨지 않아. 내려오는 음도 떨지 않아. 아따. 우리 총무님이 거기 앉아계신게로. 아니면 옥자님이. 물. 따뜻하던 물. 한꺼만 주셔보시고. 그럼 그 뒤를 이제 배워야 쓴께로. 배우고. 결석자들은. 거거를. 처음부터 거기까지 안 들어갔지. 녹음이. 예. 그러면은. 주고받고. 한 번씩 주고받고를. 허자고. 허고서는 그 밑에 것을. 바로 들어갈 거니깨네. 펄펄펄펄펄글런. 아이고. 펄펄글런. 열탕일세. 열탕일세. 찬물이 좋게 있어. 뜨거워. 어메. 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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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찬물 잘 안 먹거든요. 겁나게 뜨거웠어요. 겁나게 뜨거웠어요. 할께요. 자. 주고받고 금산이라까지 한 번씩만. 한 장판씩으로 해서 할테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녹음을 넣으십시오. 그 뒤에 거는 배워야 되니까.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광주 고향을 보랬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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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구로 건너갈지 해남구로 건너갈지 해남구로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 비쳐있고 시작!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 비쳐있고 고산 아침 안개 고산 아침 심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헤이!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인 오신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인 오신 태인 오신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아군 창흥헌이 시당 태양은 창흥헌이 창흥헌이 상태 육경 수군 전심이요 상태 육경 순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난군이라 고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합해서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고등봉 높이 서서 만장 우고등봉 높이 서서 충충한 익산이여 백리 타면 흐르는 물은 백리 타면 흐르는 물은 부부쿠호쿠호쿠호쿠호쿠호구 마간경인데 부부쿠호쿠호쿠호쿠호 마간경인데 용담에 맑은 물은 영담의 맑은 물은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남원의 봄이 들어 시작 남원의 봄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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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를 엄청 못 잡아서 지금도 흔들려 나무는 봄이 뜨러 나무는 봄이 뜨러 각색화초 무장헌이 각색화초 무장헌이 무장이 또 의미 안 맞네 각색화초 다시 각색화초 무장헌이 각색화초 무장헌이 나무나무 임실이요 나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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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너 몰라가 나무나무 나무나무 본청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뜬금한 눈썹은 나와 다무나무 다무나무 이힘 시히리오 이힘 시히리오 이힘 시히리오 이힘 시히리오 끝 임시리오 임시리오 시리오 임시리오 임시리오 가지 가지 오까로다 가지 가지 오까로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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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가지 가지 오까로다 시작 오까로다 붙이면 가지 가지 오까로다 가지 가지 오까로다 풍속은 하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촌한 무주허구 세 박자 하셔야 돼 하나 둘 셋 기촌한 무주허구 하나 둘 셋 기촌한 무주허구 하나 둘 셋 기촌한 무주허구 석이는 영광이라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다시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음을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홀 이힐 사문이 무한홀 이힐 세 번째 박에서 나와주면 돼 무한홀 이힐 사문이 다시 무한홀 이힐 사문이 시작 무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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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힐 사문이 이힐 사문이 무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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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힐 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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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홀 이힐 사문이 무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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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힐 사문이 사문이 사문공상은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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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은 나간니라 나간니라 산옥공상은 나간니라 산옥공상은 나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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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형제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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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이로구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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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시작! 통복이로 자자자자자자자 통복 평조, 우조 이런걸 안해봐서 그래 개면 그 그냥 구질구질한 개면만 찌들어갖고 귀가 찌들어갖고 이런 것을 못하는거야 이것이 다 우조나 평조에서 나오는 그런 가락들 아뇨 얼마나 깨끗하고 조용하고 품이 있는 가락들인데 이런 것은 단조롭다고 싫어하고 맨날 그런 개면 찌들어서 그래 귀 청소해야 돼 통복이로 구나 시작 통복이로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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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슴슴하고 평화롭고 이런 목을 죽어도 못참지 안되고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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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용히 끝으로 안 놓고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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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동복이로구나 시작 동복이로구나구나구나 강진의 상구서는 네 번째 박에서 시작 강진의 상구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상구서는 강진의 상구서는 강진의 상구서는 상구서는 그렇지 쭉쭉 뻗어서 기본음 쭉쭉 내주고 하는 거 그리고 청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 왜 거기를 그렇게 막 하겠어 거기가 기본음이야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해 그 전체 톤 만약에 잡아주는 거 수위를 잡아주는 거 있잖아 물에서 수면 이거 잡아주는 거 그런 역할이야 중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잡아주는 거야 이리저리 휩쓰이지 않게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구서는 시작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시작 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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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갈지 건너 갈지 굿 금 구어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금을 이뤄 금을 이뤄 금을 금을 금을이 아니고 금을 금을 금을이 아니고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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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음을 왜 그렇게 못 잡어? 기본음이 그 음인데 그 음을 아까도 강진의 진해상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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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이 아니고 금을 금을 그렇지 기본음이야 금 구어 금을 이뤄 이뤄 시작 금 구어 금을 이뤄 금을 이뤄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그렇지 금 구어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금머리 아니고 금머리 금머리로 금구어 금머리로 금구어 금머리로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종사허든 종사허든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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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하지 말고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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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구백성 임피사이가 임올라가리 또 임피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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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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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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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기본음으로 가기 위해서 깨끈이 amo fun 진행이 임피사이 임피사이가 임피사이 달달 Catherine 완벽하게 추기는 둘러쓰니 그래야 이제 본청으로 내려오잖아 거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 허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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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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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면 놓지 마라 염색 들이지 마라 거리고 거리고 놀아보세 놀아가 아니고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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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놀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야 그거 유치한 거야 쫙쫙 기본음으로 쫙쫙쫙쫙 쪼락 뚝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자기 그 음정대로 가야지 마음대로 거기서 하지 마라 한음씩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못써 이거 같이 먹고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야 진짜 나무는 봄이 들어 시작 나무는 봄이 들어 나무는 봄이 들어 나무는 봄이 들어 봄이 들어 봄이 들어 봄이 들어 나무는 봄이 들어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화총무장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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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음을 좀 살려서 시작 각색화총무장헌이 따무 나무 이힘 시리오 따무 나무 따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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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힘 시리오 각지 각지 오까르다 각지 각지 오까르다 웅속은 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웅속은 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무주오고 기초난무주오고 서기는 정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올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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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옹공상은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산옹공상은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산옹공상은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은에다가 은에다가 이상한거 하지마 산옹공상은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그렇지 부자형제 통보기록 군화 시작 부자형제 통보기록 통보기록 군화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 부자형제 다시 시작 부자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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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기록 군화 강진의 상구서는 하나 둘 셋 강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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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서 강진의 강진의 상구서는 저 떠돌아다니는거 많이 봤어 그러지 말고 내것으로 해야지 여기와 쓴게 시작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건너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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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구어 금물 뒤로 쌓인게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이루어 이루어가 아니고 금구어 금을 이루어 시작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대로 다 동사거든 억고가고 백성 동시다 동사거든 오! 금액성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임피사이가 시작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기서 잘 못하면 죽도밥도 아니여 거드렁거리고 더더기에다가 완전히 저 뭐라고? 조도 모르고 소리를 하게 돼. 조백이 없다는 소리가 뭐야? 조를 모르고 소리를 하면 그게 뭐여? 계면조에 병조에 우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이리저리 섞여서. 이게 차 운항가가 여기저기서 많이들. 딱 이따가 20분에 KBS 주시지. 네, 그것이 엿장수창이 된 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조백이 없으면 엿장수창인 것이예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어서 하니까. 저기 개통이 없잖아. 그게 엿장수창이지 뭐여.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런 게 아니지 소리를 무슨 그렇게 맘대로. 여기다 개통 있는 소리야. 어디서 그렇게. 여기 오면서 다 그렇고 저기 뭐야. 인터넷에서 떠도는 많은 것들,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쪽에 가서 하시고 여기 풍류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그거 다 버리고 오세요. 여기서는 내 것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거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는 누구 걸로 어떻게 해서 짬뽕을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이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고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촉박하네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20분에 KBS 리포터가 온다 하니. 자, 우리가 지금 우선 시급한 게 저기 흥보가죠, 흥보가? 흥보가. 흥보가 엄청 어려워. 네. 할 거야 조금. 이 춘향가로 계속 나갈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흥보가 나가. 그리고 흥보가 쉬운 거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 강산죄에 물든 사람은 이놈 동편죄 하려면 다 귀 씻어버려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다 초반 두 번째에서 나가란 말을 거기서 딱 나오면 전부 다 꿀을 엎드려서 20년 30년짜리가 거기서 팍팍 물을 꿇고 엎드려서 큰절 해야 돼. 그러나 못 배워. 동편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쉬운 게 하나만 있어. 자, 그러면 저기 적성가 얼른 해요. 우리 똑똑한 우리 정문 봐라. 아이엇! 아이엇! 준양가 적성가 아이엇!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안 돼.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 정문이기 때문에.